1.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많이 알게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전하신 하나님 도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오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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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오르잖아 주의 이름 높이 올려줄리세 위해 하신 온 땅이 온 땅 위에 높이 올려줄리세 주의 영광을 받은 길에도 주의 자존 생에 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모든 땅 위에 주의 자존 생에 내 땅 위에 나의 신이 오르잖아 주의 이름 높이 올려줄리세 위해 하신 온 땅 위에 높이 올려줄리세 주의 영광을 받은 길에도 주의 자존 생에 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모든 땅 위에 높이 올려줄리세 주의 영광을 받은 길에도 주의 자존 생에 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받은 길에도 주의 자존 생에 내 땅 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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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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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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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